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94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광주에서는 1명이 숨지고 7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전남에서는 16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225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8년에 비해 3년 뒤인 2020년에는 89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